한국국토정보공사 밀치기로 바깥쪽을 보입니다 백두산 외곽쪽에서 있습니다 싸움소들의 경기에 있어서 소반 힘써우 굉장히 좋은 평소보다 중요합니다 머리와 상체의 힘을 잔뜩 주고 있는 백두산과 탄성 중앙에서 크게 벗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쪽 싸움소 모두 밀치기 정보는 조심스럽게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싸움소입니다 양쪽 싸움소 모두 어제 경기에서 오랜만에 승리의 맛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금 신중한 모습에 백두산 탄성 세점 밀어봅니다 탄성 똑같습니다 천천히 백두산 밀치기 외곽중에는 서있는 두 싸움소 외곽중에는 서있는 두 싸움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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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밀치기 자세에 조금 더 앞에 있는 상대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두 싸움소 무리하지 않고요 위치기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백두산 탄성 자금이 앞에 치러진 경기가 속도감이 굉장히 빨랐다면 단성과 백두산의 경기는 조금 불쌍하게 가장하고 있습니다 단성 경기 진출이 됐듯이 홈바바의 기록까지 갇히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치명과 끈기를 소유하고 있는 백두산과 탄성 일단은 밀치기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상대를 바라보고 머리에 힘을 주고 밀어봅니다 탄성! 같은 자리에서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가면서 계속해서 밀치기 침착합니다 8살이 단성 6살이 백두산 자 세나 춥니다 백두산 자 세나 춥니다 백두산 자 세나 춥니다 백두산 양쪽 선수보다 양쪽 선수보다 본인들의 추툭기는 지금까지 숨긴채 위치기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자 밀어보는 네요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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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vowels 가사 아 싸움사도 양옆에서 일정권이를 유지한지 기압을 돌아가고 출신은 이동우 조교사 김민재 조교사. 싸움사들의 템프에 따라가고 있고요. 1라운드 전 2시간 4분 1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잡상경기 1라운드에서 빠르게 끝이 났었습니다. 제2경기 탄성과 백두살. 다음 라운드 로컷 넘어가고요. 밀어봅니다. 탄성. 정중앙에 집중했습니다. 청소 백두살. 역시 노려봤습니다. 탄성.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치 싸움소. 상대에게 눈을 띄지 않는 백두살과 탄성. 두 싸움소의 경기 2라운드 시간 5분을 지나서 라운드는 1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탐색전 꽤 오래했고요. 아카에 맞서고 있는 상대의 힘을 우리원도 늦게 아팠을 것 같습니다. 침착하게 대피처럼 처리 진행하고 있는 탄성과 백두살. 큰 공격은 없으나 시지 않고 힘을 상체의 실무인거 투성. 여전히 미치기에 자세나 춥니다. 백두살. 위쪽에 있습니다. 탄성. 무기 무기한 눈으로 상대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탄성. 백두살. 또 이런 싸움에는 기세라는 것이 있고요. 그 기세를 일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머리는 갯짝대고 있습니다. 두 싸움소. 어제 오래간만에 이긴만큼. 오늘 연승에 따라 그 욕심이 높아지고요. 쉽게 포기할 생각 없어보이는 두 싸움소. 자 밀어보는데요. 두 싸움소. 백두살. 백두살. 계속해서 미치기. 싸움소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공격자세입니다. 머리들만 대측 미치기 자세. 자 밀치기에서 틈이 보일 때는 우치기를 날릴 수 있고요. 상대가 방식일 수 있대 우치기나 구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백두산. 압박 놓으려는 탄성. 그 자리가 마음에 드지 않습니다. 백두산. 중앙으로 잘 방향을 틀어줬습니다. 청소의 백두산. 잠시 흐름을 가져갈 뻔했는데요. 이렇게 습지 이 경기 마무리 가겠습니다. 경기에는 보다 정확한 결과는 양체 점검판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격탄성까지는 원율 공격을 알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